영상은 최고조에 달하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영상 찍으니까 고사이크 편집에서 나가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2, 30분 동안 계속 통증 그리고 속 아픈 게 2, 3시간 동안 계속 가는 걸 사람들이 못 보니까 그냥 그거만 안다니까. 근데 뒤에 계속 아픈 걸 보여주는 영상이 지루하니까 보여주는 건데 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. 20분째 그러고 있어 너. 시간 빨리 가재. 너 계속 그러고 있어. 콧물. 딱 먹었는데 처음에 반응이 늦게 올라가는 거라. 어 맞아 맞아. 이 정도면 너무 느낌이 안 좋은데. 오는 거라. 끝냈다. 좋겠다 이거보다. 빠지기 속으로. 네 계속 나 이거. 아 하하하하. 진짜 아이스크림 존나 빼면 먹고 싶은데. 어. 이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. 진짜. 와 이거. 와. 아 네. 근데 존나 아까운 걸어봐. 하하하하. 아 진짜. 진짜 미스워. 아 계속 안 버지네. 아 철메, 철메 이렇게 안 들어. 아 그죠, 맞아. 시키면 안 들어. 이렇게 해. 야, 미야. 미인데 구부라고 돌았다니가. 아 아프다, 왜? 특삽한데요. 시키면 너무 무서워. 시몬아. 여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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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. 아니가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. 야 이건 아닌 것 같다. 심하다니까. 이거 뭘까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연 끄어야 돼요. 근데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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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면 나한테 해야될게. 내가 넌 지키게 내가 하면은. 내가 아까 존나 고민했어, 이렇게 짜내면서. 아 이거 한 두 번 안 되는데, 그냥 쭉 짜가. 나도 실험용으로 그래, 사람이 어떻게 가지? 그런 거 골락했거든, 나도 해가지고. 근데 좀 힘드네. 아 진짜 미치겠네 매운 거 잘 먹는다며 야 이거는 매운 거 잘 먹는 거랑 달라요 아 나는 입술 떨린다 미치겠네 야 이거 존나 맵다 그래 야 이게 막 몰카를 이걸로 몰케 해달라는데 이거 몰카 하면 사람 진짜 다친다니까 무조건 먹는다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매번 글을 받치면 아 저거는 진짜 싫은 사람 맡아야겠다 몰카를 하다가 진짜 싫은 사람 맡아야겠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 원수 정도 돼야지 부모님 죽인 사람들한테 그냥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야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겠네 너 때문에 따라하는 새끼들겠다 아니 이걸 막 뭐 모르고 사가지고 막 초등학생들이 돈 있으면 살 수 있거든 사가지고 학교가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이러면서 장난치자 이러면서 몰카 해야지 이러면서 애들 요구르테 이렇게 타먹이면 진짜 그 학교 혹소리나는 거야 진짜 다 죽어 다 죽어 어린애들이 할까봐 걱정해 이거 코피남 이 진짜 코피남 코피 아 코 코피 남 코피가 아